한국 기독교학교 연합회가 올해 하반기 기독교 학교로 영랑 유헬스 고등학교를 선정하고 연구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기독교학교 연합회 박정음 회장은 건강한 기독교 학교 연구를 통해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기독교 학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첨단 산업 유헬스 IT 의료를 주제로 진행된 연구 발표회는 영랑 유헬스 고등학교의 신앙 교육을 비롯해 유헬스 학과 교육과정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영랑 유헬스 고등학교의 보건 의료 분야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